나라에다 눕밥을 먹으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은 자기가 반대를 한 번은 해먹겠다 정치 성씨 제공해드릴게요. 윤씨이고 60년생 경제생이네 2월 4일 성별은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호냐다 군시가 정리에 다 두고 볼 적에 윤시성은 남자다 이 사람이 남자로 나와 근데 이 사람은 관녹이 있는 사람이에요 관녹 말하자면은 이 사주로 보면 나라에다 눕밥을 먹는데 나라에다 눕밥을 먹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지껏 갖다 이렇게 해온 세월을 보면 한 15년은 이 저기를 갖다 하고 넘어온 사람으로 여기서는 나와 그러는데 관은 들어있는데 녹이 좀 부족했거든 그랬는데 61살인데 올 보다도 말하자면은 내년 올해 경제년에 61살이 지나고 이 사람은 예수는 두 살, 62, 이때 63, 이때가 이상하게 빛이 나겠다고 그러는데 관 녹이 있어 관은 있는데 녹이 좀 적었는데 올해 한갑 지나고서부터 이제 올서부터 61살 들썩들썩들썩 하고 그러거든 근데 내년 내년하고 이제 내후년을 지금 요거 한 2, 3년을 갖다 바라보는데 올서부터 바라보는데 이 사람의 저기 뭐야 이제 녹이 들어왔다 이제 나라에다 녹밥을 먹는 사주가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야 이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자꾸 관 녹이 들어있다고 그래 이 사람이 정치를 갖다 뛰어드는 사람이 누구야 근데 굉장히 고지식해 고지식하고 뭐를 하려면은 꼭 끝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인정은 좀 받아 인정은 받는데 이제 때가 되고 이제 돼서 이제는 그 인정을 받을 때가 됐지 않았나 여기 할머니들은 그렇게 본다 녹밥을 먹는 사주야 이 사람은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꼭 성공을 한다고 그래 할머니들이 성공을 한다고 하니까 뭐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4, 5명 원 이제 오른팔 왼팔 등을 미는 사람 이래갖고 이 사람을 굉장히 이 관녹으로 갖다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치권으로나 자꾸 정치권 정치권으로 나온다고 갓 녹이 먹는다면 정치권이거든 무슨 뭐 변호사가 되고 뭐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여기에 많이 욕심도 그렇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를 안 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고 그래 보기는 지가 한 15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서야 빚이 나오겠다고 그래 숨어서도 빚은 봤지만은 이제 내가 누구다 누구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뭐 이렇게 대통령 이름 났듯이 막 이렇게 크게 이름은 난 사람은 아니야 근데 저울질하고 있는 형국이야 이 사람 근데 이거 남자로 나오고 그런데 이 양반은 자기가 반대를 한 번은 해 먹겠다 정치 한 번은 해 먹을 사람으로 나와 아까 언제라고 하셨죠? 내훈년이라고 하셨나요? 내년 내년 올서부터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걸 지금 나오겠다고 그러는데 할머니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건 내년이다 정치인으로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될 것 같은다면 신비성이 없다고 같이 된다 나랑 녹밥 먹는 사중에 녹 나와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이 있고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두 가지가 두 가지 이루어져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자기가 하고 싶어 하고 말하지 되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금전에도 애로가 좀 많았었고 이 양반이 금전에도 많이 힘들었다 이 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이거든요 윤석열? 네 아마 모으실 것 같아요 나는 이 정치인들 몰라 이런 거 보지도 않고 그냥 하도 속 시끄러워 보면은 솔직히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과연 누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로 발벗고 나서서 할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나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나는 내 정성으로 그냥 내 기도로 나 이루고서 사는 사람이야 누구든 열성으로 한다면 다 기도하고 밀어주고 싶은 사람이고 그러거든 근데 이 양반 성격이 나쁘지는 않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러 사람들한테 욕은 그렇게 먹지 않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다 잘 됐으면 좋겠네 혹시 이제 제가 어떤 가정을 들어볼게요 이분이 만약에 대선에 출마한다면 대통령 감이 될 수 있을까요?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 감으로는 안 봐 대통령까지는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대통령 갖다 할 사람이 없다고 해도 이 사람은 대통령까지는 올라가진 않아도 내가 그랬잖아 관녹을 먹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치권에는 갖다 있지만 그게 대통령 감은 아니야 만일 있으면 진짜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지 아니 건 아니야 몰라 어쩔 수 없다 우리 할머니들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뭐 할머니들이 던져주는 말을 잘못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닌 건 아닌 거야 대통령까지는 그랬다가만 아니라 대통령 됩니다 내가 이랬다가 이 사람은 안 되면 그 무당 미친년이라고 욕먹을 거 아니야 할머니 욕먹는 거 아니야 우리 아닌 건 아닌 거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.